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0과의 제목은 아르바이트 할 때를 찾고 있었거든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30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V거든요, N이거든요 이 문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V, 은, 는, 을, 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조금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울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한 대화를 먼저 들어볼까요? 30과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니치, 너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받아? 아니,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어떻게 돈을 모았어? 한국에 오려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였어. 좀 힘들었지만 그 돈으로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아주 기뻤어.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를 찾고 있는데 괜찮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 줄래? 그래, 한 번 알아볼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 V거든요, N거든요입니다. 이 문법은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워요? 물어봅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문법 거든요는요. 앞에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들은 후에 대답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이유를 말해줍니다.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 에 대한 이유를 대답하는 문법이에요. 대화할 때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문장으로 글쓰기를 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왜요? 질문을 들으면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말할 때 거든요. 이것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대화를 볼까요? 지금 4시인데 식당에 가요? 지금 4시예요. 4시는 점심을 먹어요?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저녁을 먹어요? 저녁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식당에 가요? 물어봅니다. 답은 아까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제가 지금 왜 식당에 갑니까? 아까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못 먹었어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할 때 왜냐 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못 먹었거든요. 입니다. 자, 오늘 배울 문법 거든요는 상대방이 왜?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을 듣고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만 써요. 그리고 대답할 때 써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요? 물어보지 않으면 오늘 문법 거든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거든요는 아까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조금 예의가 없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네, 좋은 한국어를 말해야 합니다. 예의 없는 한국어를 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까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든요. 이 말은 조금 어른이 아닌 친구 편한 사이에 대화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거든요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비싸다와 적다, dv가 있습니다. 비싸다, 받침이 없지요. 적다, 받침이 있어요. 이때 dv 뒤에는 모두 거든요를 씁니다. 그리고 av, 가다, 받침이 없습니다. 먹다, 받침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같습니다. 거든요를 씁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요? dv, av, 그리고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거든요입니다. n만 조금 달라요. n은 친구, 학교, 이 단어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네, 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든요입니다. 그래서 거든요입니다. 하지만, 학생, 도서관, 받침이 있습니다. 학생, 도서관, 이때에는, 네,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dv, av, n의 받침이 없어요. 모두 거든요. 같습니다. 그리고, n의 받침이 있으면, 이때에만 이를 씁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볼까요? 비쌌다는 과거입니다. 비쌌다, 비쌌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대답합니다. 그때는, 네, 과거를 씁니다. 비쌌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제 그 옷을 안 샀어요? 비쌌어요. 비쌌거든요, 입니다. 비쌌거든요. 그럼, 먹다의 과거, 먹었다. 이것도 거든요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네, 먹었거든요, 입니다. 지금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오늘 아침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까 밥을 먹었거든요. 과거의 이유입니다. 그럼, n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였어요. 친구였다. 그럼, 친구였거든요. 친구였거든요. 친구였어요. 친구였까지 같아요. 뒤에 거든요. 쓰면 됩니다. 그럼, 받침이 있는 학생이었다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었다도 과거를 씁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학생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과거일 때는 모두 과거를 쓰는 말이 있어요. 비쌌어요. 비쌌어요. 먹었어요. 친구였어요. 학생이었어요. 과거 뒤에 모두 거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비쌀 것이다. 아마 비쌀 거예요. 비쌀 것이다. 입니다. 비쌀 것이다는 비쌀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비쌀 것. n, 이다. n, 이거든요. 입니다. 비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대화할 때는 더 짧은 말로 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비쌀 거거든요. 자, 비쌀 거거든요에서 여러분, 거든요와 거든요는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 시, 이것을 거, 여러분, 이것이, 이것은 할 때 이거, 이렇게 짧은 말로 쓰는 것, 여러분, 배웠습니다. 거, 시, 거든요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쌀 거거든요. 발음을 할 때 앞에 있는 거가 거로 발음이 되는 것을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비쌀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더 짧은 말은 비쌀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av도 같은 방법이에요. 먹을 것이다.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따가 내일, 다음 주에 먹을 것이다. 왜요? 질문을 하면 대답 이유예요. 먹을 것이다. 거든요를 쓰면 먹을 것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비쌀 거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먹을 거거든요입니다. 먹을 거거든요. 지금 왜 밥을 안 먹어요? 아, 이따가 약속이 있어요. 친구하고 밥을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v거든요, n이거든요. 거든요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과거 있으면 과거를 만드는 말 뒤에 거든요 붙이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을 것이다, 을 거에요. 여기에 거든요를 붙일 때에는 을 거거든요. 이렇게 거가 두 개가 됩니다. 비쌀 거거든요. 먹을 거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연습하면서 좀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 거든요, 이거든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네, 여러분. 항상 질문은 왜 입니다. 왜 안 왔어요? 이유는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뒤에 거든요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입니다. 안 왔어요의 과거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제 아파요, 아니지요. 어제 아팠어요 과거를 씁니다. 자, 답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아팠다 뒤에 거든요를 씁니다.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안 왔습니다. 2번입니다.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또 어제 과거 질문했습니다. 어제 제가 공항에 가야 하다. 공항에 가야 했어요 과거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공항에 가야 했거든요. 이렇게 과거를 말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3번, 오늘 수업 후에 왜 명동에 가요? 오늘 수업 후에 명동에 갈 거예요 말했습니다. 왜 가요? 이유는 친구 생일 n입니다. n 뒤에 여러분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친구 생일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친구 생일이거든요. 생일이에요. 그래서 명동에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4번입니다. 오늘 수업 후에 왜 명동에 가요? 아,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기로 하다. 약속입니다. 우리 기로 하다. 약속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하다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후에 명동에 갈 거예요. 아직 안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이에요. 만나기로 한 약속 언제 했습니까? 과거입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합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동에 갑니다. 5번을 볼까요? 오늘 수업 후에 왜 명동에 가요? 물어봅니다. 화장품을 사다. 명동에 갈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살 거예요. 명동에서 화장품을 살 거예요. 여기에 거듭요를 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화장품을 살 거거든요. 화장품을 살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 거듭요, 이거듭요를 사용해서 먼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저는 고향에 있을 때 아주 바빴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그 다음 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대화는 아니지만 앞에 고향에 있을 때 아주 많이 바빴어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유를 뒤에 말합니다. 거듭요는 질문을 듣고 답할 때 쓰고요. 또 하나는 앞에 먼저 다른 말을 하고 결과를 말하고 그 후에 왜냐하면 이유를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이유인데 첫 번째 문장에는 쓰지 않아요. 앞에 다른 문장이 있어야 해요. 저는 고향에 있을 때 아주 바빴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을 때 바빴어요.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바빴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과거로 씁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제 룸메이트는 반말로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는 동갑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동갑 n입니다. 뒤에 거든요를 쓸까요? 이거든요를 쓸까요? 동갑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동갑 이거든요. 이거든요. 이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자, 피곤하다 뒤에 거든요를 말할 거예요. 이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피곤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 하거든요. 지금 피곤합니다. 자, 4번입니다. 빨리 서둘러야 해요. 왜요? 왜냐하면 늦게 일어나다 입니다. 빨리 서둘러야 해요. 빨리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일어나다 일어나다는 지금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있어요. 일어나다는 과거 일어났어요 를 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못 올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 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갈 거예요. 그러면 갈 거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가야 하다는 약속, 계획이에요. 이것을 가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야 해요. 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거듭요, 이거듭요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연습을 해볼까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가가 말합니다. 왜 머리가 아파요? 왜요? 물어봤습니다. 나가 답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술을 많이 자, 여러분 술을 뒤에는 네, 맛이 다르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만들 수 있지요? 네, 이렇게 합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마셨어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마셨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2번입니다. 몸이 아주 건강해졌군요. 여러분 굿요. 우리 배웠어요. 우와 봤어요.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몸이 아주 건강해졌군요. 이 말을 듣고 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요즘 자주 운동을 운동을 입니다. 운동을 뒤에 하다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이런 말이 있으면 뒤에 과거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면 요즘 자주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웬 꽃이에요? 꽃을 보고 놀랐어요. 왜 여기에 꽃이 있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질문해요. 웬 꽃이에요? 오늘이 팅팅씨 자, 팅팅씨 팅팅씨의 무슨 날일까요? 아마 생일 인 것 같지요? 네, 오늘이 팅팅씨 생일이에요. 그런데 거듭요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생일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생일 받침이 있어요? 2도 있습니다. 생일이거든요. 4번을 볼까요? 왜 백화점에서 쇼핑을 안 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안 해요? 왜요? 물어봤습니다. 나가 말합니다. 백화점 물건은 여러분, 백화점 물건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싸거든요. 백화점 물건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안 해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지금 10시인데 벌써 자요? 지금 10시예요. 여러분, 혹시 10시에 자요? 10시에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0시보다 더 늦게 자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10시에 잠을 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자요? 궁금합니다. 질문해요. 지금 10시인데 벌써 자요? 왜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가 말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찍 일어나다 해요. 그런데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거듭요와 함께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연습을 해볼까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요즘 기분 안 좋다 친구 싸우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을 한 개 만드는 연습을 했지만 오늘 삼십과에서 거듭요 이 문법은 문장 한 개만 만들 수 없어요. 대화를 만들어요. 아니면 문장 두 개를 만들어야 해요. 앞에 먼저 문장을 하나 말하고 그 후에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말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다 안 좋아요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왜냐하면 마지막에 싸우다 이것으로 이유를 말할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까요?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싸웠어요. 싸우다 싸웠어요 에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됩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친구하고 싸웠거든요 지금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싸워요 아니요 전에 싸웠어요 싸웠거든요 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일요일 공부할 것이다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왜요? 월요일 시험이 있다 입니다. 일요일에 네,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만듭니다. 왜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거듭요 를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일요일에 공부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시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도 볼까요? 매일 공원에서 산책합니다. 왜요? 공원 가깝다 공원이 가깝다 입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네, 여러분이 만든 문장을 선생님이 만든 문장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매일 공원에서 산책해요 왜냐하면 공원이 가깝거든요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지요?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녁 요리해야 하다 저녁에 요리해야 합니다. 왜요? 손님 오기로 하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만들었지요? 선생님이 만든 문장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요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요. 기로 하다 항상 과거를 씁니다. 손님이 오기로 약속한 것은 네, 과거입니다. 여러분도 오기로 하거든요. 만들지 않았지요? 오기로 했거든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비행기표 예매했어요? 왜요? 고향 갈 것이다 갈 거에요 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여러분 만들었지요? 이렇게 합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왜요? 고향에 갈 거거든요. 갈 것이다 거듭요 를 쓰면 갈 거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유를 말해주는 거듭요 를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 문법을 잘 이해했지요? 네, 여러분 오늘 2강에서 같이 공부할 문법은 V, 은, 는, 을, 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가 무엇일까요? 자, 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가 말합니다. 방학 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나가 말합니다. 조용한 데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디 어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조용한 데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오늘 배울 문법 데는 곧 장소 우리가 어디라고 할 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예요? 어떤 곳이에요? 장소예요? 하고 데가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대화도 한번 볼까요? 주말에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자주 가는 데는 바로 한강공원이에요. 여기도 어디가 있습니다. 주말에 자주 가는 곳 장소 어디예요? 물어보면 제가 자주 가는 데 장소는 바로 한강공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문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조용하다 크다 모두 dv입니다. dv인데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ㄴ 대 입니다. 조용한 대 큰 대 입니다. 조용한 곳 큰 곳 하고 같아요. 자, 그럼 좋다 넓다 이 dv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여러분 알지요? 네,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대로 말합니다. 좋다 좋은데 넓다 넓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다와 먹다는 av지요. av는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같습니다. 가다 먹다 av에는 네, 는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는 데 먹 는 데 는 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다를 보겠습니다. 가다의 어제 과거를 쓰고 싶어요. 어제 갔어요. 그러면 어제 간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간 곳이에요. 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과거를 만드는 것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대를 쓰면 됩니다. 그럼 자주 일대에는 맞아요. 가는 데 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알지요? 내일 갈 데 간 뒤에 n이 오면 네 과거입니다. 가는 뒤에 n이 와요. 이것은 자주 요즘 지금 입니다. 그리고 갈 이렇게 쓰면 네 미래 내일 이에요. 가다 받침이 없는 단어를 받습니다. 먹다는 어떻게 할까요?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자 어제 어떻게 합니까? 네 먹은 데 입니다. 여러분 av 받침이 있으면 과거로 할 때 먹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배웠지요? 먹은 데 입니다. 그리고 자주는 는 이 있습니다. 먹는 데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을 먹을 데 이렇게 씁니다. 어제일 때 그리고 자주하는 것 내일일 때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침이 없는 av 있는 av 조금씩 다른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배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데 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곳 이라는 말을 알지요? 이곳 여기 이곳 이 장소 입니다. 이곳 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럼 우리가 곧 이 자리에 데를 써서 어 네 이곳 그곳 저곳 그리고 어느곳 네 선생님이 먼저 네 개를 보여줄게요. 이곳 여기 이 장소 입니다. 그곳 그 장소 입니다. 저곳 저 장소 입니다. 이곳 가까워요. 그곳 저기 우리가 보는 곳에서 조금 멀어요. 상대방이 있는 곳에 그곳 거기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저곳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한테서 모두 멀어요. 그러면 저곳 해요. 어느곳은 물어봐요. 어디 어느곳 이렇게 물어볼 때 써요. 그러면 여기에 곧 이라는 단어가 모두 있습니다. 곧 장소 그럼 대 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씁니까? 이 대 쓸까요? 아니요. 안 씁니다. 그 대 이것도 없습니다. 저 대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대 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 대 앞에 이 그 저 어느 는 V가 아닙니다. 오늘 문법을 잘 보세요. V 은 는 을 대 입니다. V AV와 DV를 써야 해요. 여기에 이 그 저 어느 이것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써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1번을 보세요.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질문은 네, 어디입니다. 장소를 물어봐요. 어디에서 할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 찾고 있어요.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소입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dv입니다. 좋아요. dv 분위기가 좋다. 뒤에 대를 쓰면 됩니다. 좋다. dv예요. 그런데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대를 찾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은 곳, 좋은 장소를 찾고 있어요. 입니다. 2번이에요.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장소를 찾고 있어요? 넓다 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올 거예요. 좁아요? 안 됩니다. 넓어야 해요. 그럼 넓다 그리고 뒤에 대를 쓸 거예요. 넓다 이런 장소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넓은 대를 찾고 있어요. 넓은 장소를 찾고 있어요. 입니다. 자, 3번이에요.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장소를 찾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깝다.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 먼 곳은 네, 좋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 좋아요. 가깝다. 이런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가까운 대를 찾고 있어요. 가까운 곳, 가까운 장소를 찾고 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4번을 보겠습니다. 저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식당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저 식당은 제가 어제 저녁을 먹다. 제가 저 식당은 어떤 곳이에요? 어제 저녁을 과거입니다. 먹었어요. 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장소예요. 그럼 먹다 과거로 만들고 뒤에 대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저 식당은 제가 어제 저녁을 먹은 데예요. 여러분, 먹다 A, V입니다. 그럼 과거는 은입니다. 받침이 있어요. 은, 그리고 데는 장소입니다. 먹은 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저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저 식당은 제가 자주 점심을 먹다. 네, 여러분, 4번 답은 어제 저녁을 먹다. 어제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5번은 자주 입니다. 자주 그러면 먹다 A, V 뒤에 는을 써야 하겠지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저 식당은 제가 자주 점심을 먹 는데요. 먹 는데요. 는을 씁니다. 여러분, V, 은, 는, 을, 대는 A, V입니까? D, V입니까? 그리고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것도 조금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연습도 같이 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뒤에 공부하다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공부해요. 이것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예요. 공부하는 대 곧 장소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것을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대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죠?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버스를 타다 입니다. 타다 그리고 대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여기는 버스를 타는 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스를 타는 곳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버스를 타는 데예요. 3번을 봅시다. 이 식당은 지난달에 고향 친구를 만나다 입니다. 이 식당에서 지난달의 과거입니다.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과거를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식당은 지난달에 고향 친구를 만난 데예요. 만나다 과거는 만나는 아니지요. 만난 데예요. 이렇게 합니다. 4번입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가요. 가다 바로 명동이에요. 외국인들이 자주 가요. 그곳은 바로 명동이에요. 자주 현재를 쓰면 됩니다. 가다가 A, V예요. 그러면 네, 는 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하고 볼까요?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데는 바로 명동이에요. 자주 가는 곳은 바로 명동이에요. 이렇습니다.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나한테 제일 편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곳은 바로 집이에요. 나한테 제일 편해요. 그 장소는 바로 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네, 맞아요. 나한테 제일 편한 데는 바로 집이다. 입니다. 여러분, 편하다는 A, V가 아니지요. 그래서 편하는 쓰면 안 됩니다. 편한 데는 바로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이제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제 친구들하고 저녁을 어디예요? 네, 장소를 물어봅니다. 어디예요? 했습니다. 나가 말합니다. 아, 그곳은 그 장소는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왜 과거를 썼습니까? 네, 여기에 어제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했습니다. 질문도 과거를 말해야 해요. 저녁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네, 먹다를 쓰겠죠. 저녁을 먹다. 그런데 과거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해요. 저녁을 먹은 데가 어디예요? 먹은 장소 곧 그곳이 어디예요? 먹은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과거로 물어봤습니다. 자, 2번 대화도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하기 불편해. 여러분, 여기에 불편해요 아닙니다. 불편해. 반말 연습이에요. 우리가 반말을 배웠지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하기 불편해. 이 말을 듣고 맞아, 반말입니다. 맞아, 가서 이야기하자. 그럼 가서 앞에는 장소를 말해요. 그리고 에 를 씁니다. 어디 에 가서 이야기하자 입니다. 그럼 어떤 장소에 가서 이야기하자 일까요? 지금 시끄러워서 가 있어요. 시끄러운 곳이 싫어요. 그러면 시끄럽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조용하다 입니다. 조용하다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자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 조용한 데에 가서 이야기하자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 입니다. 조용한 데에 가서 이야기하자 자, 3번 이에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입니다. 나가 말합니다.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자, 어디냐고 무엇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곳을 물어봐요? 의사가 어디예요? 물어보는 것이 뭘까요? 네, 어디가 아파요? 이것을 물어봅니다. 아프다를 써야 해요. 아프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아픈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아프다 dv입니다. 아픈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자, 4번 입니다.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수영장 말이에요. 저기 보이는 건물 1층이에요. 여러분 n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영장 말이에요. 아, 저기 보이는 건물이 있지요. 거기 1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예요? 어떤 장소를 물어봤을까요? 수영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수영하다 입니다. 수영하다 수영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수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수영하다 av지요. 수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말을 듣고 아, 수영하는 데는 다른 말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 5번을 한번 볼까요? 이 가게 물건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여기도 반말을 썼습니다. 이 가게 물건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여기 말고 더 어떤 곳을 찾아보자. 을 찾아보자. 어디를 찾아볼까요? 네, 여기가 너무 비싸요. 그럼 비싸다의 반대 비싸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싸다입니다. 싸다 그곳을 찾아보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더 싼 데를 찾아보자. 싼 곳을 찾아보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은 는 을 대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입니다. 유명하다 그리고 오늘 배운 문법의 대 장소가 있습니다. 대 사진 찍었다 입니다. 그럼 찍었다 앞에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 사진을 찍었다 입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에서? 대 앞에 유명하다 dv입니다. 유명하다 그리고 이런 대 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유명한 대 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 에서 대 뒤에 에서 를 씁니다. 앞에 유명한 dv예요. 그러면 유명한 은 아닙니다. 유명한 대 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2번을 볼까요? 분위기 좋다 그리고 데 장소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장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어요 하면 앞에 에 를 씁니다. 데 가고 싶어요. 어떤 데에 가고 싶어요? 분위기 좋다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데에 가고 싶어요. 어디 에 가고 싶어요. 이런 장소 곳에 가고 싶어요.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은 데에 가고 싶어요. 3번입니다. 부모님 선물 사다 그리고 데 입니다. 찾고 있어요. 어디를 찾고 있어요? 데를 찾고 있어요. 이 장소는 어떤 장소 입니까? 부모님 선물을 살 거예요. 부모님 선물을 사고 싶어요. 선물을 살 거예요. 어디 에서 살 수 있어요? 장소를 찾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부모님 선물을 살 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산 대 사는 대를 쓰지 않고 살 대 미래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사려고 해요? 살 거예요?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대를 찾고 있어요. 부모님 선물을 어디에서 살까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찾고 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죠? 이제 4번 입니다. 고향음식 팔다 그리고 대 없어요. 어떤 장소가 없어요? 무엇을 하는 대 가 없어요? 이 장소는 고향음식을 팔아요 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지요? 자, 선생님하고 봅니다. 고향음식을 파는 데가 없어요. 고향음식을 파는 가게 장소가 없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술을 마시다 대 아니다 입니다.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에요? 대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다. 그럼 그럼 앞에 여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만들 수 있지요? 먼저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여기는 술을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배운 문법 은, 는, 을, 데에서 데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장소를 말하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에서 우리가 본문을 들을 거예요.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주니치, 너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받아? 아니,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어떻게 돈을 모았어? 한국에 오려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였어. 좀 힘들었지만 그 돈으로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아주 기뻤어.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를 찾고 있는데 괜찮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 줄래? 그래. 한번 알아볼게. 자,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다시 천천히 듣고 큰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먼저 팅팅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돈을 돈을 모았어? 어떻게 돈을 모았어? 주니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오려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같이 읽어요. 한국에 오려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팅팅씨와 주니치씨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반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반말을 배웠지요? 팅팅씨와 주니치씨가 너는, 나는, 그리고 받아, 모았어,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이렇게 반말을 썼어요. 반말로 대화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찾았어요. 여기에 주니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려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든뇨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가 없네요. 주니치는 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두 사람은 반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 거든요, 이거든요 이것은 반말로 말하고 싶으면 요를 빼면 됩니다. 거든, 이거든 이러면 네, 반말이 됩니다. 자, 주니치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아요. 모은 돈으로 주니치가 모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모았어? 왜? 이렇게 돈을 어떻게 많이 모았어? 이유를 물어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이 돈을 모은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계속 들어볼까요? 먼저 팅팅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니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깁니다.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읽을까요?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이었어. 좀 힘들었지만 그 돈으로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아주 기뻤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팅팅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를 찾고 있는데 괜찮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 줄래? 같이 읽을까요?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를 찾고 있는데 괜찮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 줄래? 마지막 주니치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 한번 알아볼게. 같이 읽을까요? 그래, 한번 알아볼게. 자, 팅팅씨와 주니치씨의 이야기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할 데 곳을 찾고 있어요. 괜찮은 데 곳이 있으면 소개해 줄래?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바이트할 데 괜찮은 데 장소 입니다. 이것을 사용했네요. 자, 오늘 문법을 사용한 대화를 우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문법을 배웠습니까? 장소 어떤 장소예요? 이렇게 말하는 은, 는, 을, 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거든뇨를 배웠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거든뇨 였어요. 자, 두 개의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단어가 있어요. 비싸다, 시끄럽다, 싸다, 조용하다. 이 단어를 하나씩 여러분이 골라서 대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해요. 카페 에서는 시험 공부를 안 해요? 네, 카페 는 너무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처음 이 문장만 보면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저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의 문장을 보세요. 카페 에서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럼 아마 가 먼저 말한 사람도 어떤 장소를 말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어떤 장소 이런 곳에서 시험 공부를 해요. 카페 에서는 이 장소 에서는 시험 공부를 안 해요? 네, 안 해요. 왜냐하면 카페 는 너무 어때요? 거듭요 를 쓸 겁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어떤 대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곳에는 거듭요 를 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떤 데 어떤 곳에서 시험 공부를 할까요? 이 사람은 카페 에서 하지 않아요. 그럼 카페 가 아닌 곳은 네, 조용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조용한 데에서 시험 공부를 해요. 조용한 곳에서 시험 공부를 해요. 카페 에서는 안 해요? 카페 에서는 음악 소리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소리도 있어요? 조용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데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페 에서는 안 해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안 해요. 왜요? 카페 는 너무 조용 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카페 는 너무 시끄럽다 입니다. 시끄럽다 에 거듭요 를 써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 거듭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저는 옷을 살 때 가격이 가요. 어디에 가요? 입니다. 가격이 어떤 곳에 가요? 백화점에서는 옷을 안 사요? 네, 안 사요. 백화점은 가격이 어때요? 거든요. 이유를 말할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쉽지요? 저는 옷을 살 때 가격이 싸다와 비싸다 중에 어디일까요? 백화점에서 옷을 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다, 이곳에 가요 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가격이 싼 데에 가요. 그 말을 듣고 백화점에서는 안 사요? 네, 안 사요. 왜요? 백화점은 가격이 맞아요. 비싸다 입니다. 비싸다 이유입니다. 비싸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어디에서 저녁을 먹어요? 물어봅니다. 제가 자주 저녁을 먹어요. 그곳은 후문 앞 식당이에요. 왜요? 음식이 하고 이유를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자주가 있습니다. 저녁을 뒤에 먹다를 쓸 거예요. 여기 이 사람도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썼어요. 먹어요 하지만 자주가 중요합니다. 저녁을, 네, 먹다가 여기 있어요. 자주입니다. 그럼 먹는 데는 입니다. 제가 자주 저녁을 먹는 데는 후문 앞 식당이에요. 왜 그 식당에 갑니까? 음식이. 여러분 음식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찾았어요? 맛있다 입니다. 음식이 맛있거든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대화를 볼까요? 어제 어디에서 운동을 했어요?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네,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어디에서 운동을 했어요? 어제 운동하다 입니다. 그런데 어제예요. 그럼 과거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제가 어제 운동한 데는, 는 아닙니다. 운동한 데는 학교 체육관이에요. 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을까요? 운동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체육관에서 했어요. 왜요? 어제 비가, 여러분 오다가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다. 과거는 왔다 입니다. 여기에 거듭요를 씁니다.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했어요 입니다. 또 다른 대화를 볼까요? 이번 방학에 어디로 여행 갈 거예요? 제가, 자, 여기도 여러분 여행가다,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다 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여행할 거예요. 그곳은 제주도예요 입니다. 이번 방학에 여행할 거예요. 갈 거예요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여행할 때는 입니다. 여행할 때는 제주도예요. 왜 제주도에 가요? 제주도에 사는 친구를 만나다 를 사용하고 싶어요. 만나다, 친구를 만날 거예요 입니다. 아직 안 만났어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여기에 거듭요를 씁니다. 친구를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에서 우리가 듣기를 할 겁니다. 오늘 듣기의 내용도 잘 들어 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잘 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세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수를 처음 봤을 때 아주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노래도 듣고 좋아하는 가수의 뉴스 기사도 많이 찾아서 읽으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급 공부는 단어도 많고 복잡한 문법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매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처음보다 조금 더 한국어 실력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취미로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더 잘해서 K-POP과 관계 있는 회사에서 통역,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어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야기가 아주 길지요? 세신 씨가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어요? 한국에 온 후에 또 어땠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아주 길지만 잘 듣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세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수를 처음 봤을 때 아주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노래도 듣고 좋아하는 가수의 뉴스 기사도 많이 찾아서 읽으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급 공부는 단어도 많고 복잡한 문법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매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처음보다 조금 더 한국어 실력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취미로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더 잘해서 K-POP과 관계 있는 회사에서 통역,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어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께 질문할 거예요. 1번입니다. 여자가 한국 가수를 처음 봤을 때 어때 보였어요? 어때 보였다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한국 가수를 처음 봤을 때 멋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2번이에요. 여자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여자는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지요? 자, 3번입니다. 여자가 일하고 싶은 데는 어디라고 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K-POP과 관계 있는 회사라고 했어요. 여자가 일하고 싶은 데는 K-POP과 관계 있는 회사라고 했어요. 처음에 가수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K-POP과 관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4번이에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2번,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3번,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왔어요. 4번, K-POP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수를 만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자가 말한 내용과 다른 것이 몇 번입니까? 맞아요. 4번입니다. K-POP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네, 가수를 만나고 싶어요? 아닙니다. 통역,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는 처음에 가수를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K-POP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통역,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잘했지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이 무엇이에요? V거든요, N거든요 이 문법을 배웠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왜요? 라고 질문하면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니면 먼저 다른 문장을 말하고 그것의 이유를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거듭요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거듭요를 말할 때 거듭요, 거듭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거듭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V, 은, 는, 을, 대입니다. 여기에서 대는 곧, 장소입니다. 그리고 앞에 V를 쓸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쓸 수 있습니다. A, V, D, V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V 뒤에 이것을 하는 곳, 장소 이런 의미로 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0과를 공부했어요. 30과는 2급의 마지막 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마 처음 1과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30과 공부가 끝난 후에 한국어를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더 잘 말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